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동사 are 그리고 일반 동사 to 이 두가지가 의문사 what과 쓰였을 경우에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것을 주제로 강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뒤에는 ing가 오면서 진행형 의문문을 구성하구요. what do you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죠. 이 what do you의 발음은 what do you 이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 발음이구요. 자연스럽게는 what are you 그리고 조금 더 구르면은 루 대신에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르가 되면서 what are you 가장 부드러워진 what are you는 힘이 가장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힘이 빠졌을 때 what are you의 가장 힘이 빠진 what are you랑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what are you라고 했을 경우는 라 발음이 나게 되면은 이 두랑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what are you, what are you 이 두개는 전혀 헷갈리지 않구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are you, what 루가 나게 되면은 이 R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what are you, what do you는 아예 완전 멀죠. 그죠? 그런데 발음에 힘이 쭉 빠지면서 가장 무너진 상황, 쇼와 발음으로 R와 두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르까지 가게 되는데 르 상황에서 이 두가지 표현이 비슷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얼추 비슷합니다. 이번 영상은 설명은 이걸로 굉장히 간단하구요. 나머지는 이 예문들을 익히는 방향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예문 하나하나 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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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여기서 뭐하세요?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here?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here? 이, what are you에 가깝게 들리고 있습니다.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here?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man, what are you man, what are you man? 무슨 말이니? what are you에 가깝게 들립니다. what are you man, what are you man? what are you mean? 뭐라는 게 뭐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원의 발음은 별도의 영상이 나가 있습니다. 뭘 알고 싶은 거니? 알고 싶은 게 뭐니? 여기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리고 이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그죠? 여기에 가깝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게 뭐니? 뭘 하고 싶은 건데? 그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뭘 하길 원하니? 내가 뭔 얘기를 하길 바라니? 일반 동사의 문문 2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what are you 부분? 이제 비동사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사운드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날 뭘로 고발할 거니? 나 쪽이기 때문에 두랑은 상관이 없죠? what are you ing로 구별이 잘 됩니다. What are you accusing me of?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here? 저기요, 여기서 뭐 하세요?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here? 이 문장은 이제 what are you 쪽에 가깝게 들리죠? 밑에 이제 what are you랑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here?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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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 가깝죠? 뭘 발견할 거라고 기대를 하니?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장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여자 배우 목소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 드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 배우가 뭐 할 거냐고? 내가 뭐 할 거냐고? 워너머드? 워너머드? 진짜 어렵네. 그죠? 우리 그리 드 이게 있기 때문에 워너머드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수준이죠. 워너머드? 워너머드? 네가 있으니까 너네들이죠? 너네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럼 너 뭐 먹을 거니? 먹다의 have는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가지다의 have는 진행형을 쓸 수 없어요. 너 뭘 감추는 거니? 뭘 찾기를 바라고 있는 거니? what are you가 이겁니다. 한번 중간에 껴볼게요. what do you want me to say? 만약에 여러분이 회화를 하는 상황에서 what are you, what are you를 똑같이 그냥 대놓고 what are you로 하면서 던지면 외국 사람이 위아래로 구별을 뒤쪽에 오는 동사를 보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두 표현 다 what are you라고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what are you,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하면 ing talking으로 알아듣고요. what do you want me to say? 이렇게 하면 what do you로 알아듣습니다. what do you have been to find? 이렇게 하면 ing 때문에 what are you로 알아듣고요. what do you want me to say? what do you want me to say? 하면 원트라는 일반 동사 때문에 to로 알아듣습니다. 즉 위아래로 what are you를 공통으로 쓰셔도 뒤쪽에 ing와 동사 원형만 잘 지켜주면 회화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매끄럽게 흐르게 됩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say? what do you want me to say? what do you want me to say? 임의 강세가 없기 때문에 슈아 발음 음이 났죠. 음 슈아 발음이 나면서 음 what do you want me to say? what do you want me to say? 이렇게 났죠. 음플라인은 돌려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빙빙이 돌리지 말고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건데 what do you want me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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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플라인 약간 인에 가까웠고요. what do you want me to say? what do you want me to say? 음플라인 인에 가까웠죠. 지를 날리면서 N 발음이 뒤로 밀려왔죠. 미나 발음 MN이 뒤로 밀려오면서 지를 날리고 인처럼 발음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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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임플라인 임이라고 했고 잉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가장 익숙해하는 발음 형태입니다. 임 그리고 잉 임플라인 what do you want me to say? what do you want me to say? I am을 슈아 발음으로 죽이고 음 음 ing를 미나 발음으로 죽이고 은 또는 인 임플라인 음 음 그리고 잉 은 붙여서 comparable 하는 발음은 이렇게 발음에 있네요.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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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ay? What are you implying? 하면 어렵고 What are you insinuating? 하면 역시나 어렵습니다. 돌려 말하다의 insinuate 뭘 찾고 있는 거니?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Propose는 제안하다니까 그래서 뭘 제안하는 거니? 즉 뭐 하자는 거니? 아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이번에도 ing가 in에 가깝게 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뭔 얘기 하는 거니?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elling me? 나한테 지금 뭔 얘기 하는 거니? What are you thinking? What are you thinking? 뭔 생각하고 있어? What are you thinking? What are you thinking? What are you testing for? What are you testing for? What are you testing for? 지금 뭐 찾으려고 검사하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testing for? What are you testing for? What are you trying to say? 우리 trying to say? 우리 trying to say? 우리 trying to say?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트라이네, 트라이네 발음은 이 영상을 보시고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거 어디에 쓰려고? 너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는 거니? 자,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What are you와 what do you는 발음이 다르지만 이 교과서 발음 마지막 세 번째 거를 제외하면 두 번째, what are you, what are you 에서도 구별이 됩니다. what are you의 are는 비동사고요. what are you, what are you는 두니까 루까지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음이 무너진 상황 are, 두가 음, 음, 음 정도의 샤어 발음으로 무너진 상황에서의 what are you, what are you는 이제 거의 똑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what are you im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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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want me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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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what do you want me to say? I mean, what do you want me to say? 물론 억양에서 구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글로 썼을 때 거의 똑같은 발음이 나고 있죠. 우리가 사실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억양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까지는 갈 수 있어도 똑같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외국어이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어가 이미 너무나 유창하게 원어민이기 때문에 영어도 너무나 외국인과 똑같은 원어민이 되는 것은 이미 2세 정도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허접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상황에 따라서 월이유가 되었을 때 두 개가 비슷한 경향이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